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주에 했던거 복습하는 시간이죠.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번주에 우리가 법인의 주소 어디가 법인의 주소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이구요. 102페이지입니다. 정관의 변경이죠. 일단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첫번째 기억할 것은 의결정종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 첫째 본질에 반하는 변경은 무효다. 그 다음에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정관 변경을 통해서 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변경금지 규정이죠. 만약에 정관에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사원 전원에 찬성이 있다면 변경금지 규정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태도구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죠.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재단법인에는 정관을 변경할 만한 주체인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구요. 또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제 변경도 가능하고 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목적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104페이지의 기본재산의 처분과 편입입니다. 자, 정관의 내용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결국은 자산 변경을 초래하고요. 결과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05페이지에 오시면 법인의 소멸입니다. 일단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106페이지 공통된 해산 사유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이거 외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만의 특이한 해산 사유는 사원총의 결의죠.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이다. 사단법인은 사원총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써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해산하게 되게 되면 법인은 이제 청산법인이 되고 법인의 재산을 청산하게 되는데 107페이지 보시면 청산법인은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목적 범위를 이탈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법인의 기관에서 청산인이 나오죠. 자,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고요.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은 청산인이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08페이지 오시면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청산사무가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산사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산등기를 하게 되고 주무관청에다가 해산신고를 하게 되고요. 또 현전사무를 종결하기 위해서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을 추심하게 되고 갚을 돈이 있다면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10페이지 오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청산 절차를 고쳐서 법인의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첫째, 정간에 기재된 자에게 갑니다. 두번째, 만약에 정간에 기재된 자가 없거나 그래도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 재산은 국고에 기속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청산하고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원자가 재산을 가져가는 거 없고요. 원칙적으로 사원들이 나눠 갖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누가 정간에 기재된 자. 2차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재산이 남으면 국고로 기속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만약에 이런 청산 과정에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요. 파산 신청이 있으면 파산 사무는 파산 관자인에게 그 의무가, 권한이 넘어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청산이 다 끝나게 되면 우측에 법원에 가서 청산 종결 등기라고 주무관청에 청사의 종결됐음을 신고하게 돼요. 주의하실 점은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청산 종결 등기를 했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모두 마무리됐을 때 청산 사무가 모두 종료가 됐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11페이지 보시면 법인의 등기사항이 나오죠. 일단 정관의 기재생과 차이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팔로죠. 이사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자, 정관에는 이사의 인면방법 어떻게 인면하고 어떻게 면직할 건지가 정관의 기재가 되고요. 또 그 정관의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이사가 선임되면 이사와 성명과 주소는 뭐가 되는 거죠? 등기사항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2페이지입니다. 법인의 감독과 별치인데 일단 통상적인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은 주무관청에서 하고요. 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에서 검사 감독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나 113페이지부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은 뭔가요? 법인의 실질은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요. 114페이지 오시면 얘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할 것은 첫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 민법에서 수험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중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종중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15페이지 오시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주의예요. 우리가 법인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차이점이 뭔가요? 설립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잖아요. 따라서 등기에 관한 사항을 뺀 모든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누구에게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 적용이 되고요.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말 그대로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입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고요. 등기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신 116페이지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귀속관계가 나옵니다. 자 일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인데요. 그 형태는 총유가 됩니다.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존 행위든 관리 행위든 처분 행위든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 해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에 오시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나오죠. 자 개념은 뭘까요? 재단의 실질은 갖췄지만 재단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재산의 집합을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하고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소유 형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자체의 단독 소유로 이해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9페이지에 오시면 권리의 객체가 나오죠. 일단 권리의 객체로서 뭐가 나오나요? 물건이 나오죠. 자 물건이 뭐냐?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자 유체물은 물건인데 다만 신체 일부이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신체 일부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오시면 물건에 볼류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122페이지에 대체물, 부대체물, 특정물, 불특정물이죠. 자 그 물건의 물리적인 사회 통념에 따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대체물,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부대체물이 되고요. 이것과 달리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특정물,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불특정물인 거죠. 자 얘가 이런 일을 들었습니다. 소나타 자동차인데 그러면 소나타 자동차는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대체물로 평가되겠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 간 의사 계약을 인해서 이 소나타 자동차라고 주관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지정된 이 소나타 자동차는 세상에 똑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자 동산과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은 뭔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우리가 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면 경과하든 경과하지 않든 부동산이다. 건물 물론 부동산이고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수목도 부동산이고 농작물도 부동산이고 그 사과나물 사과도 뭐로 평가되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경과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12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주물과 종물이 나오죠. 말끝은 주된 물건과 종된 물건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된 물건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거 주된 물건이 있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는데 무엇과 구별하셔야 됩니까? 부합물과 구별하셔야 된다. 자 물건끼리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로 평가되고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긴 하지만 실제로 분리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경우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7페이지 오시면 요건이 나오죠. 주의하실 것은 3번 종물은 독립한 물건일 것 이 말은 뭐냐? 물건일 것 이 말은 뭐죠?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고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없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부합물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판례가 종물로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주의할 것이 뭐였습니까? 땅,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토지 밑에 있는 유류저당댕크는 부합물인 거고 주의기는 종물이다. 왜냐하면 주의기는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28페이지 오시면 종물의 효과가 나옵니다.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물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 우리 민법 100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만 분리해서 거래하거나 아니면 주물만 거래하는 것도 특약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실이죠. 자 쉽게 어떻게 해야 되나 했어요? 불로 소독.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얻게 되는 일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데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죠. 그래서 사과나무의 사과, 소가 짜는 우유, 닭이 낳는 달걀 같은 것은 천연과실이고 이자, 차임, 질의와 같은 것은 우리가 법정과실이고 누가 갖느냐 수치권자가 있는 사람이 천연과실의 경우는 불리할 때 소유권과 같은 수치권이 있으면 수치하게 되고요. 또 법정과실은 수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법정과실을 수치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0페이지 오시면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해서 이해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자 권리 변동이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는 것을 원시치득이라고 하고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을 승계치득이라고 하는데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면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고요. 이전적 승계를 다시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로 나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133페이지의 권리의 변경이죠.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가 결국은 주체의 변경이다.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는데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늘거나 주는 것을 말하고 소유문의 제한 물건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죠. 이에 말해서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할 수 있는 일 양도 그대로인데 다만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 임차권자가 대항역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2순위 저당권자가 1순위로 순위가 승징되는 것은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인 거죠. 그 다음이 권리의 소멸입니다. 건물이 멸실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전 권리자가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전적 승계남으로써 구권리자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주 했던 수업이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번 주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